이 영상은 어떻게 되실까요? 이 영상은 어떻게 되실까요? 안녕하세요. 저 핸드폰 인정 샤오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물건을 팔 거예요. 저는.. 이거 그냥 팔 수 있지 이거는.. 자, 저는 고교령한테 바로 팔아보겠습니다. 결렬. 어.. 하여튼.. 이거 알죠? 알지. 이거.. 이거 입수해야 되잖아. 위성 앞. 뭐라고? 이거 있어. 이렇게 했으면 좋죠 이렇게 끼고 하면 되죠 이렇게 더 흔들면 다져보이잖아요 사줄거야 그럼 어떻게 하세요? 애기 보여줘 안 하겠어요 애기 시작 애기 언제 하는거야 안 하세요 그럼 멋지게 노래 한 번 불러줘 지금 추우니까 추움에 관련된 노래를 해줘 겨울에 태어나 겨울에 안 태어났는데 가만히 나아낸 다음 아름다운 샤워해 보미테를 한 번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파란색 여러분 내 생각엔 이거 한 100만원 정도 할 거 같아요 5만원? 여러분 여러분 고미수씨입니다 고마워요 형 제가 가질게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겠습니다 누가 고미수인지 모르겠죠 카드를 바꿔줘 누가 고민든지 틀린 그림 작게 해주세요 고민든지요 정답입니다 가운데 거 하트 선글라스 노고비의 이용권 하트 선글라스를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까이 웨이군 있거든요? 웨이한테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가자! 웨이야 뭐해? 뭐하게 사이크 찍고 있을지 너 눈 안 부셔? 안 부셔 지금 태양이 이렇게 보면 눈을 가리잖아 근데 이거 쓰면 그냥 태양을 딱 볼 수 있다고 그게 뭔데? 하트 선글라스 너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아 이거 팔아야 돼? 어 한번 해봐 너 써봐 너 잘 어울릴 것 같아 분명 이게 그래? 응 우와 대박이야 야 주인 만났다 주인 만났다 하트 갑자기 밝게 빛나잖아 날 위해 왜 이만해 노래를 안 써도 돼? 아니 안 써도 돼? 한 번 이렇게 쉬고 한 번 이렇게 쉬고 세 막 이렇게 쉬고 한 두 세 네 일조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야 이거 안 써 안 써 잘했어 정말 잘했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태양이 hou 태양이 탈 태양이 탈 일단 물건을 파는 거니까 얼굴의 상태를 봐야 돼요 좋습니다 휴진인 휴진고 hold on 기다리고 바라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제 챔프군요. 네네. 아, 제가 지금 여기 좋은 물건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드루마리 휴지입니다. 매니저 형, 저 잡상인 받지 말고.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 휴지가 없을 수 있잖아요?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, 값싸게 돈도 받아야 되거든요. 이게 혹시 그러면 한 200원만 주시면 됩니다. 몇 겹이에요? 두 겹입니다. 아, 저 엠보싱 아니에요? 아, 저 엠보싱이에요. 그러면 돼요? 200원. 200원만 주시면 돼요. 200원. 아, 저 지금 100원만 없어가지고. 아, 100원? 아, 깎아 드릴게? 깎아주세요. 깎아 드릴게, 깎아 드릴게. 제가 그럼 있다가 100원이죠? 네. 계좌로 싸드릴게요. 네, 계좌요? 수수료가 더 없게. 수수료야. 직거래예요. 저 직접 왔잖아요. 지금 저 없어요. 없어요? 다른 걸 받아야죠. 뭐요? 뭐, 뭐, 뭐든 뭐 주세요. 뭘 드려. 이거. 아, 이거 플라스틱이긴 한데. 아, 필요 없어요. 100원. 계좌로 써드린다니까? 아, 계좌 써드리 말라고. 수수료가 얼마야. 내 돈이잖아. 아, 이거 내 유지잖아. 이럴소 씨. 전화했는데. 111인가? 아, 100원 없어도 다른 거 주셔도 돼요. 뭐는 보여드리면 되고일까? 개그 보여주세요, 개그. 아, 하자. 아, 그러면 다른 거. 허니텐으로. 네. 서명희 씨 한 번. 하나, 하나, 둘, 셋. 허망합니다. 이? 이까짓 걸 사려고. 텐. 텐 제곱이라고 써야 된다니까. 아, 좀 아쉬운데. 안 됩니다. 아쉬워요. 업텐션으로 한 번 해보죠. 업. 업보가 많으신데요? 텐. 텐 제곱이라고 써야 된다니까. 션. 션 물납니다. 만족스러웠습니다.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자, 여기 있습니다. 좋게 쓰세요. 아, 엠보시가 아니면 안 쓴다니까 이거. 와, 진짜 아무도 안 쓸 것 같아. 네, 노고비 놀이공원 잇 아이템. 아, 하트 선글라스. 근데 지금 웨이한테 거짓말을 치고 지금 당장 파타이를 할게 있다고 하고. 이렇게. 자, 이걸 샀는데. 아이, 뭔 소리야. 아까 샀어. 뭐 샀는데, 너? 아까 이거 샀어. 사 샀다고? 이거 샀어, 나. 아, 그래. 뭔 소리야, 이거. 아, 너 사야 돼. 이게 내 거야, 이거 원래. 아, 뭔 소리가 아니라. 나 아까 이거 미 선배님도 따라해서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 지금 태양 다 떨어졌어. 뭔 똥글라스야, 이래. 아, 사줘. 사줘. 야, 너 사야 돼. 뭘 사야 돼. 떨어뜨렸잖아. 아니야. 야, 사야 돼. 이미 너한테 넘어갔어, 야. 이거 있다고, 이미. 그러니까. 아, 이게 하트가 여러 개구나. 뭔 소리야, 이거라고. 아니야, 아니야. 같은 모델이라고. 아니야. P23이면 이건 P23이라고. 아니야, 아니야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세이 돈까지 안 받아요. 돈 안 줄 거야, 이제. 돈 안. 이번에, 너 타이틀을 짧게. 한 수절. 간단하지? 이거 용품사, 형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너가 지불해야 되니까. 야, 너 송글라스 떨어뜨려서 사야 돼. 시작. 아, 까먹어서 다 봐야 돼. 아, 까먹어서 다 봐야 돼. 내가 원하러 가야 돼.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잘해. 이렇게 일어나서 다 봐야 돼. 아, 까먹어서 다 봐야 돼. 여기니까 뭔가 자신감이 탐수있지 않냐? 지금 몸이 숨고 싶은데. 네, 일단 저는 판매 완료. 아, 네. 저기 또 다녀, 이거. 아, 까먹어서. 가운이. 가운이. 아이고! 내 고객님들이 왔습니다. 아이고! 샀다고요, 나. 장애, 돈을 아십니까? 하다. 제가 뽑은 거는 아, 허리템. 허리템. 업텐션. 나 이거 일어났다고요. 나 일어났다고요. 이거 봐. 반짝거려. 나 이거 두 개나 있는데? 세 개면 형, 다다익선이에요. 다다익선 아니에요. 말해서 좋아요. 반짝거린 거랑 허리템과 업텐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도록 늘어나네. 이걸로요? 어, 그쵸. 일단 사실래야지, 볼게요. 나 말해. 내가 들고 왔잖아. 아,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난 두 개 있는데 없는 사람부터는 팔아. 난 엠보신도 샀어. 난 사고 싶지도 않은데. 제발. 끝, 끝, 끝.